너도 딱 돼. 우와, 왜 그러세요. 그냥 파괴되세요! 하나, 둘, 셋, 야! 냠냠냠냠. 큰일 났다 빨리 숨어야 돼 엄마한테 걸리면 끝장이야 이걸 어쩌면 좋지 미야야 미야야 날 따라와 날 따라와 김야가 분명히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잡히면 양팔과 다리를 잡고 진정한 근육 파괴술을 보여주지 어디 있어 아빠 왜 여기에 숨어있는 거야 너는 왜 숨어있는데 아빠는 전에 받았던 월급을 비상금을 몰래 빼놔서 최근에 걸렸거든 너는? 나는 저번에 엄마 지갑에서 만 원을 쓸 적 있어 장난감을 샀는데 걸린 것 같아 아닌가? 저번에 엄마 립스틱으로 낙서해서 그런 건가? 뭐더라?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역시 내 아이들 닫구만 자랑스럽다 아들아 아빠가 만든 비밀 장소야? 아이 그럼 집에 또 몇 군데 더 있단다 내가 항상 잘못할 때마다 숨었던 장소지 이렇게 몇일 동안 집에서 숨어다니면은 언젠가는 화가 풀리실 거야 역시 아빠는 엄마 화 잘 푸는 방법을 너무 잘한단 말이야 어쨌든 엄마 화 풀릴 때까지 아빠만 따라와 아빠가 숨는 거 도와줄게 역시 아빠밖에 없어 아빠 우리 뽀뽀나 할까요? 그거 좋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하자그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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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읏 어? 아빠 엄마 지금 나간 것 같은데 어이 그래? 음 좋아 지금 이 틈을 타서 응 나가서 볼 일을 보자 좋은 생각이야 너 먹었던 빵도 먹고 아 이따가 또 엄마가 오면 또 숨어야 되는데 뭐부터 하지? 화장실도 가고 아! 좋았어! 엄마 오기 전에 빨리 샤워를 하자! 좋은 생각이야 아까 그리고 다시 숨는 거야 오케이? 알 라이크! 그래 그래 따라와 레츠 고! 아 리아야 빨리 엄마 오기 전에 빨리 씻고 숨어 있자 먹으면서 싼다고? 이 녀석 봐라?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! 아빠 어쩌죠? 엄마한테 들킨 거 같은데? 벌써 왔다고? 어떡해 어떡해 아 맞다 화장실에도 아빠가 숨을 장소를 만들어놨어 빨리 따라와 이렇게 좋은 생각이야 오우 너네 둘 다 여기 있는 거 사라! 빵조각 빵조각이 이쪽으로 빵조각이 이 앞을 향해 있었단 말이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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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편입에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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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눅. 으윽 commence accessory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왔던 전선의 피살기 근육 파괴 소리다 여보 잘못했어 참 근육 파괴술 만큼은 리하야? 넌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니? 너도 딱데 오.. 말고 왜그러세여 근육 파괴수..... 으아아아악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휴대폰이네 오랜만에 불을 싸준 한번 해볼까 어두웠잖아 나이 셜리인데 왜 저 녀석의 캐릭터가 더 좋은 거야 안되겠어 편지를 해야겠어 부었어 이제 한번 뽑아볼까 전설 레온을 뽑았습니다 전설 레온을 뽑았잖아 이거라면 이길 수 있겠어 좋았어 엄마다 엄마다 이걸 어쩌지 엄마한테 현질한거 들키면 끝장인데 이걸 어쩌면 좋아 이걸 어떡해 이걸 어떡하면 좋다 이런 걸 걸려버리면 엄마가 근육파괴술로 날 찐만두로 만들어버릴 거라구 끄 끄 끄 끄 끄 넌 레온? 나는 숨 기다릴래요 네가 우리 브로스타 현질을 해줬으니 나 너를 숨겨주도록 하지 어떡해 자 이 모자를 받도록 해라 우와 얼굴 빨간 거 봐 오케이 너도 이 모자를 끼면 너도 은신을 할 수 있어 정말 그래 그래 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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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 모자를 끼고 은신이라고 외치면 은신이 될 거야 그럼 난 이만 끄 끄 끄 끄 그런 방법이 좋았어 은신 진짜 은신했잖아 다행이야 리아야 도대체 어딨니? 응? 뭐야 내 핸드폰이 왜 여기 있어? 어? 5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? 하하하하하 그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은 단순 근육 파괴술로 안 끝난다 오늘은 근육 드라이버로 끝장을 내줘야겠네 우리 리아 리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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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 Purple 퓨 살았다 정말 다행이야 Q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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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리어 네 덕분이야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닌걸 뭐 너 그런데 모자 없으니까 진짜 얼굴 부서졌다 왜 니 자식이? 뭐.. 하여튼 어쩔 듯 내 모자를 잘 쓰고 다니라고 그런다니만! 이 모자만 있다면 나도 들키지 않겠어. 리아 이녀석. 어디 간 거야? 저번처럼 집에 숨어있는 건가? 배고픈데 모자 쓰고 밥이나 먹어야지. 냠냠냠냠냠. 여기 그 좌에선 리아 소리가 들리는데? 너 여기 있지? 없는데요?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? 리아 너 어딨어? 응? 응? 엄마 잘못했어요. 다음부턴 현질하지 않을게요. 어디에 숨은 거야? 엄마가 못해줄 줄 알아?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? 50만 원이 뭐예요? 50만 원이야? 어딨어? 하ReMBRAрок葵님. 마룡. 엄마는 제가 안 보인 대 무슨 쓰더라고 저를 찾으시려고 그러는 거죠? 마룡. 마룡. 내 거ствен 노석이 끝까지 돌린다, 이거지? 그럼? teasauf 근육 대박! 이건 나도 안된다구! 저찍 왜? 저찍 왜? 저찍 왜? 저찍 왜? 저찍 왜? 저찍 왜? 그래서 보이네. 제 거짓말과 함께.